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. 이로써 누적 결정건수는 1만건을 돌파했는데요. 그 외 이론 두 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.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1만256건이며 긴급경 공매유예 협조 요청 가결건은 총 7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해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